그래도 얼굴을 좀 보여줘야지 예 기도할까요? 좋으신 아버지 은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가정에 귀한 선물을 허락하셨사오며 고맙습니다 하나님 키울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게 하시고 더 신실한 기도 있게 하셔서 은호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